안녕하세요. 제6차 안산 옴마음센터 치유와 희망을 노래하는 월레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추석 연휴였는데요.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휴 동안 코로나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도 3천 명 이상 한 번 나오고 그 뒤로는 지금 어제 오늘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빨리 오늘 강연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피해자의 시간, 인권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황필규 변호사님을 모셨는데요.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필규 변호사님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요. 공감은 2004년에 설립된 최초의 공익변호사 단체입니다. 2012년 12월에 지금 현재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으로 독립을 한 단체이고요. 수입료 없이 시민들의 오로지 후원으로 운영되는 단체이고 또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특히 황필규 변호사님은 국제인권변호사로서 재난, 사회적 참사와 이주민 난민, 다국적 기업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많은 활동을 해오신 분이십니다. 이제 강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다 같이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황필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난과 어떤 참사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더 훌륭한 얘기들은 또 많은 분들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저 개인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꼈던 것, 그리고 제가 계속 나눠왔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방금 소개받았지만 제가 공감이라는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익 변호사들의 단체이고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을 법률 지원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일하는 방식 자체가 유명한 사건이라든지 좀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영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니더라도 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인권적으로도, 인권 단체들로부터도 외면당하는 그런 이슈들에 더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주민 문제, 난민 문제, 해외 한국 기업 문제 그리고 이제 유엔을 활용한 어떤 한국의 인권 상황을 알린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주로 활동을 해왔고요. 최근에는 이런 활동들이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사실은 관심을 가진 분들이 거의 없었던 이런 영역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들은 한국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아시아의 문제라든지 어떤 세계적으로 문제되는 이슈들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다른 나라 변호사들과 함께 일하는 이런 일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이전에는 이런 활동만을 주로 해왔었고요. 지금도 이런 활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월호 이후에는 재난과 참사의 영역이 저의 활동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세월호 이전에 분명히 어떤 재난 참사 영역은 제가 활동하는 영역이 전혀 아닌데 세월호 이전에 제가 참사를 겪어본 적이 있는가 혹은 참사를 마주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고민을 해봤고 그랬을 때 기억에 남는 것이 용산 참사입니다. 제가 그날 출근길에 버스를 타고 사무실을 가고 있었는데 뉴스가 나온 거죠. 철거 현장에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순간 느낌이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저희 사무실에 주거권 쪽 일을 하는 변호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께 분명 어디선가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을 것이니까 연락을 해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면 달려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침 연락되는 변호사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달려가서 일단 체포되어 있던 철거민들 접견하고 경찰 조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일정이 있어서 다른 데 가 있는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영안실에 유가족들이 본인들 가족을 보려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찰이 막고 있다는 얘기를 전화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다시 병원에 가서 경찰과 싸우고 검찰과 통화하고 기자들과 통화하고 새벽 1시, 4시에 유가족분들과 영안실에 같이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철거 문제는 또 그 영역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날 딱 새벽 4시까지 저의 일을 마치고 더 훌륭한 분들, 더 일을 잘하실 분들이 결합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농담반, 진담반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활동하는 방식이 다른 분들이 더 하실 수 있으면 또 관심 없는 영역들을 찾아가기 때문에 딱 판벌리고 빠지기라는 제 주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아직까지는 손이 미처 닿지 않는 곳에 가서 뭔가 최소한의 어떤 작업을 하고 그 일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께 그 자리를 넘겨드리는 이런 일을 해왔었고 용산 참사 때는 딱 하루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세월호 때도 좀 처음에 진도에 내려갈 때는 그런 생각을 하고 내려간 측면도 있었습니다. 참사가 났죠. 모든 사람이 그랬을 겁니다. 모든 국민이 남다른 느낌이 있었고 달려가고 싶었고 뭔가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유 없이 계속 눈물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저 역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마음은 이미 진도에 가 있는데 이미 할 일은 너무나 많고 몸은 묶여있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을 하다가 인생에 딱 한 번이라도 마음 가는 곳에 몸을 던져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여러 군데 전화를 걸어서 이런 일 못하겠다, 저런 일 누구한테 맡기고 이런 작업들을 한 다음에 한 이틀 만에 내려가게 됩니다. 참 많은 것을 봤죠. 정말 우연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도에 갔고 체육관에 갔고 팽목항에 갔을 때 그 누구도 반겨주지 않고 그래서 일부 변호사님들은 사실 바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팽목항만 한 번 갔다가 돌아갑시다라고 하는데 그때 유명한 키드라고 했던 무슨 해경 국장인가요?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가족분들이 어떻게 유속이 심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투입 안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유속과 무관하게 전원 투입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더라고요. 본인도 거짓말이라는 걸 뻔히 알고 듣는 모든 사람이 거짓말이라는 걸 뻔히 아는데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게 보겠다라는 자세로 책임 있는 해경 관계자가 이 사태를 접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나서 뭔가 상황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이것을 보고 기억을 해야겠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느낌이 이제 한 1년을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하고 나서 한 한 달인가요? 두 달? 두세 달 지났을 때인가요? 어디서 우연히 이 글귀를 보게 됩니다. 김애란 작가의 그 당시 이제 지금은 다행히 그냥 읽을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글귀를 보고 그리고 사실 여러 차례 걸쳐서 볼 때마다 눈물을 펑펑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느낌상으로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단체 이름이 공감인데요. 뭐 아시겠지만 사람을 100% 공감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 그걸 지향한다라는 얘기고 결국 공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100% 이해한다라기보다는 바깥에서 곁으로 다가가는 일이지 않겠는가라는 느낌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뭐 이제 저의 느낌일 뿐 아니라 그 뭔가 곁에서 혹은 바깥에서 무엇인가를 같이 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또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피해자들 간에도 사실은 이런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년 오타가 있군요. 2016년 4월 20일 한 2년 뒤쯤에 한 세월호 유가족분이 SNS에 올린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러다 뒷머리 잡고 쓰러지겠다 싶었던 뜨거움과 아무리 변호사라지만 우리한테 저렇게 냉철히 지적해도 되나 싶었던 날카로움 굉장히 멋있게 쓰여진 글이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 좀 더 잘해라 라는 취지에서 올리신 글이라는 것이 너무나 눈에 보였지만 아무튼 굉장히 뭐랄까요 한 1년 2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뭔가 고생이랄까요 이런 걸 했던 것이 전혀 뭔가 이렇게 헛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확 드는 그런 한마디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저뿐 아니라 또 함께 했던 모든 분들이 때로는 너무나 감정적으로 힘들고 때로는 이성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계속 해오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성과 어떤 이성을 어떻게 좋아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사실은 이성적으로 판단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던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서 있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계속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저의 어떤 인생 계획과는 전혀 무관하게 재난 참사의 현장에서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뿐하에 또 많은 분들이 좀 비슷한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그 현장을 못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피해자분들이겠죠. 그리고 그 피해자분들의 사실은 관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글은 사실은 뭔가 가족분들이 기억은 지금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어떤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은 불편한 말씀들을 나누고 계셨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불편한 이야기 혹은 갈등을 할 게 아니라 좀 더 이야기를 차분히 해보자 라는 취지로 올렸던 글입니다. 그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는 필연적으로 갈등하고 분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꼭 어떤 가해자 측이나 정부가 됐건 기업이 됐건 가해자 측에서 뭔가 분열을 조장하고 이런 일이 없더라도 거의 정말 세심하게 뭔가 노력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으면 가족분들은 필연적으로 분열하고 갈등하게 되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전혀 다른 생태계에서 살아왔던 분들이 전혀 다른 언어와 전혀 다른 문화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던 분들이 굉장히 작은 공간에 정말 뭔가 이렇게 뭔가 표출할 수도 없는 그런 작은 공간에 같이 부대끼는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또 뭔가 하나하나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결정을 강요받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어떤 결정을 해야 하고 또 뭔가 이것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도 결정을 해야 하고 이 상황을 뭔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당연하게도 그 결정의 순간순간에 피해자 모두가 의견이 일치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의견의 불일치가 사실은 굉장히 어떤 적대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가해자는 기업이나 정부이거나 어떤 개인들일 가능성이 많은데 아무리 그 사람들에 대해서 쌍욕을 하더라도 뭔가 넘지 못할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같은 피해자는 옆에 있고 정말 참 표현이 그렇긴 한데요. 가장 만만한 존재거든요. 피해자들끼리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요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 부분이 사실은 참사를 가장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타깝게 만드는 요소가 아닌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졌던 것 같습니다. 세월호 때도 그랬고 가습기 살균제, 스텔라데이지오, 기타 몇몇 참사 현장에서 그런 고민들을 해왔던 것 같고요. 결국은 크게 얘기를 하면 재난에 대한 어떤 참사에 대한 대책 자체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갈등과 불신과 오해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원활한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사실은 재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어떤 사회 차원의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난,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월호는 저한테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좀 생소한 경험이었어요. 제가 주로 했던 얘기는 이주민 난민, 아무도 관심이 없고 주로 싸움을 해도 말단 주무관 분들이랑 주로 상대를 하면서 싸움을 하는 이런 상황을 하다가 갑자기 국회의원들, 장처관들이랑 협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고 굉장히 평소에는 접하지 못했던 그런 권력의 공간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분들이랑 기념 촬영을 할 기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 박근혜 대통령이랑 우연히 같이 찍힌 사진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저의 위치를 항상 돌아보게 하는, 되돌아보게 하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경찰이 있고 경호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부산시장이 된 박형준 씨가 보이네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너무나 슬픈 거는 가족들과 경찰들 사이에 한 1미터 정도의 비무장지대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기자들도, 가족들도, 경찰들도 함부로 못 들어오고 저나 한두 분 더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뭔가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가족들을 대변하고 보호하고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실제로 제가 있었던 곳은 주로 어떻게 보면 가족들을 감시하는 일종의 이런 역할을 하는 위치에도 존재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역시 저뿐 아니라 함께했던 많은 분들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위치와 존재의 어떤 여건 속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계속 나의 위치가 어디였는가라는 것을 되돌아보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진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특별법, 2014년 특별법이 재정 통과가 되고 본회의에서 이한구 씨가 안산을 방문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걸 방문을 어떻게 할까 말까 하다가 가족분들이 뭐 암튼 추모 이런 것 때문에 온다라는 데 또 막을 수도 없고 그냥 조용히 왔다 가시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가족분들 대표들을 만나겠다라고 회의실에서 가족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실 그냥 조용히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가셨으면 좋은데 이 제정된 특별법이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일장연설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그 당에서 내놓았던 법안은 아무런 진상조사 하지 말고 그냥 문헌연구에서 보고서 쓰자라는 아니었던 건 알고나 계십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화를 내면서 아니 변호사가 이렇게 가족들한테 붙어서 이상한 얘기나 하니까 가족분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계시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세월호 가족분들이 없었으면 이건 이제 둘이 멱살 잡고 싸워야 할 문제였는데 가족분들이 계신 상황에서는 제가 더 이상 말을 하는 게 부적절해 보였고 꾹 참다 보니까 약간은 좀 감정이 좀 북받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따가 같이 말씀을 나눠주실 분이 제 기억이 맞다라면 제 어깨를 툭툭 쳐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분이 가족 대표분 손을 잡고 이제 기자들 앞에 딱 서시더니 또 온갖 또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구석에 이제 조용히 있는데 또 이분이 가족 기자분들을 끌고 저한테 또 오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변호사님이 가족분들한테 제대로 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주시고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또 일작 연설을 들어놓으시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참 언론을 잘 활용하시네요. 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YTN 돌발 영상에 나오게 됩니다. 제 표정이 웃고 있어서 제가 어떤 분들은 이한구 씨랑 좀 친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때로는 굉장히 비굴한 모습을 보여가면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연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가 항상 질문이 던져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마치 굉장히 뭔가 이성적이고 뭔가 가장 바람직한 활동을 한 것 같은 아주 안 좋은, 아주 잘못된 인상을 심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려고 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려고 했던 과정이 있었고 어떤 분들은 좀 더 뭔가 올바른 혹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동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의 어떤 활동, 저의 생각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다양했는지가 사실은 저의 꿈 속에서 많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특히 특별법 제정하는 과정, 국회에서 가족분들이 용성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매일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3 때 꿈을 꾸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했던 것 같고요. 뭔가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꿈을 꿨던 것 같고 공감, 지금 있는 조직에 들어오면서는 세월호 전까지는 거의 한 6, 7년 동안 꿈을 거의 안 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너무나 즐겁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세월호 과정에서는 거의 매일 꿈을 꿉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했던 것은 매 꿈 하나하나가 저의 굉장히 다양한 측면들, 생각하는 다양한 측면들을 너무나 노골적이고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더라고요. 처음 기억에 남는 꿈은 국회의원들 멱살을 잡고 가족분들 말을 제발 들어달라고 외치다가 잠에서 깨어났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학생이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다른 학생이 올라오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건 꿈인 것 같은데 꿈이 아니어야 할 텐다라고 계속해서 꿈에서 안 깨려고 굉장히 발버둥치다가 꿈에서 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그냥 바람직한 꿈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다음 꿈은 가족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꿈입니다. 이제 어떤 가족분이 저한테 뭘 하라라고 일을 시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발끈하면서 나는 자발적으로 여기서 와서 자발적으로 일하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명령적으로 얘기하냐고 하면서 막 이제 가족분한테 따지는 꿈을 꾸다가 깹니다. 물론 깨고 나서 좀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회에서 농성하던 때였죠. 가족분들이 계속 모여있으니까 조금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을 피해서 국회 밖에 나가서 어떤 건물에 가서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그 양 옆에 다 가족들이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발 좀 화장실에 일 볼 때만이라서 저만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다가 꿈에서 깬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동전들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전을 주었어요. 그런데 세월호 가족분들이 옆에 있다가 너 그렇게 왜 돈에 탐내냐고 그래서 아니 이게 그래서 굉장히 뭔가 죄를 지은 기분으로 정말 막 이렇게 무슨 어디 구멍에 숨어 들어가려고 하다가 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깨고 나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건 그냥 떨어져 있던 동전의 분과 불과한데 그 가족분들 돈도 아니었고 왜 뭐 이걸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죠. 결국 돈의 문제가 그만큼 사실은 또 참사 현장에서는 민감한 문제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한 번 또 이런 꿈을 꿉니다. 사실 이제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 이렇게 다 해결됐어요. 해결됐고 마치 이제 저희가 1년, 2년 됐을 때 3년 됐을 때 하듯이 뭔가 그동안의 과정을 다 이제 어떤 영상으로 만들어서 상영을 합니다. 뭔가 다 끝난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상영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다행이죠. 네 아무튼 저도 뭘 했으니까 중간중간에 가끔 저도 출연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꼭 하지 말았어야 할 짓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하는 순간들이 포착이 되는 영상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그머니 도망가는 꿈을 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꿈이긴 하지만 저의 어떤 현실에서의 모습을 또 일부는 반영하는 꿈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뿐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한 사람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그랬을 때 뭔가 좀 그렇지만 오늘 뭐 치유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뭔가 어떤 목표하는 바를 잊지 않으려는 그런 과정은 계속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모든 과정에서 사실은 오늘 제목에도 이제 피해자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뭐 약간 주관적이긴 하지만 두 가지 정도를 굉장히 크게 깨달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재난 피해자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더라고요. 그냥 시간이 흐르는데 보통 사람들의 시간과 피해자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얘기더라도 충분히 좀 뭔가 이렇게 소화할 시간 뭔가 받아들일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듣는 거랑 그냥 바로 듣는 것이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사실은 세월호 특별법 재정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분들이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이해하고 어떤 것을 추구하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그 자체의 어떤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을 이해하는 것이 피해자를 재난을 참사를 이해하는 굉장히 어떤 핵심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피해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저는 크게 구분된다고 보여집니다. 뭔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뭔가 피해자들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런 상황에 이런 상황에 있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특별히 좀 뭔가 봐줘야 돼 혹은 보살펴야 돼 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과 그냥 보통 사람인데 상황 자체가 특별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피해자들한테 어떤 또 다른 상처가 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힘이 되거나 하는 그 구분을 가져왔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얘기를 좀 드렸고요. 다른 참사 얘기를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메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워낙 코로나19 때문에 메르스 때 기억이 아마 굉장히 작은 사건으로 기억이 될 수밖에 없는 코로나19가 너무나 강렬하고 그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메르스 때만 하더라도 시설 격리가 한 천명 정도 됐었고요. 자가 격리가 한 2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엄청난 수였거든요. 시설 격리가 천명이라는 얘기는 시설에 구금된 사람이 천명이라는 얘기고 자가 격리라고는 하지만 결국 집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이 2만 명이 되었다라는 일인데 굉장히 엄청난 일이었는데 저는 그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충격받았던 부분이 격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갇히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갇힌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바이러스고 공공의 적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상황이 되었고 또 이제 법률가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격리를 하는 요건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법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사실상 불법 구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아마 5월 20일인가 첫 격리자가 발생했나요? 아무튼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인가 열흘 후에 어디에 글을 썼어요. 지금 올라와 있는 글과 유사한 취지의 글을 썼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람들을 격리하는 것이 요건이나 절차가 완전히 엉망인데 이렇게 사람들을 가두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런 어떤 사회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주위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 조차도 너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난리가 났는데 아무튼 너무 한가한 소리 아니냐. 라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세월호랑 비슷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격리자도 그렇고 세월호 가족분들도 그렇고 소위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평소에 어떤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이렇게 분류되는 집단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상황 자체가 상황 자체가 그 어떠한 취약계층 사회적 소수자보다도 상황 자체가 인권적으로 정말 숨막힐 만큼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격리자의 격리자분들은 오히려 더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참사의 피해자는 일반적인 참사의 피해자는 뭐 이게 해결되건 안되건 어쨌거나 울분을 막 소리칠 수 있거든요. 소리치고 막 욕할 수 있어요. 한데 격리자분들은 한마디 말을 못하는 왜냐하면 공공의 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가해자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처해져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정말 없더라는 겁니다. 기존의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조차도 많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일반인류가 마찬가지의 어떤 공포와 배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때 시설격리됐던 천명 그리고 자가격리됐던 2만명은 그 이후에도 어디에도 하소연할 길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때도 몇 분을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병원에 시설격리되어 있던 분입니다. 그분 말씀에서도 사실 또 세월호가 연상이 됐는데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였고 참사 초기 아주 초기에 있어서 피해 가족들이 뭔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근데 뭔가 그 말이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경우가 많아요. 특히 가족들 같은 게 바지선 얘기 바지선을 빨리 가지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초반에 했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는데 당국에서는 그 부분을 그렇게 진지하게 안 듣거나 아니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 이런 얘기는 하고 있었던 기억이 있고요. 제가 인터뷰했던 메르스 피해자분 같은 경우도 뭔가 격리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사람들을 격리를 하든지 사람들 몰아넣고 다인실의 사람들을 몰아넣고 그리고 사실 이미 확진자를 접촉했던 의료진이 계속 돌아다니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결국 추가 확진이 생겨가지고 이분들은 추가로 기간이 두 배 격리기간이 두 배가 되는 사태가 발생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격리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 그분께 마지막으로 인터뷰하다가 물었습니다. 끝으로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라고 하니까 우리를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대했던 병원 원장의 정말 진정어린 사과의 한마디를 듣고 싶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공포가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그런 걸 경험했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전형적으로 제가 관여할 일이 없었어야 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사회적으로 엄청 이슈가 됐어요. 사회적인 관심도 굉장히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뭔가 이렇게 한마디씩 다 하고 변호사님들도 다 한마디씩 하는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굳이 공감이나 제가 나서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였기 때문에 전혀 같이 뭔가 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우연히 단체에서 연락이 오고 신기하게도 아무튼 양쪽에서 연락이 옵니다. 기업을 자문하는 자문회사랑 그리고 피해자분들을 지원하던 단체에서 특히 배부상 관련된 자문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무슨 이중간첩도 아니고 양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피해자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렸죠. 저쪽에서 연락이 왔다. 배부상 관련해서 자문을 해달라고 한다. 하니까 피해자분들이 자문해 주시면서 저쪽의 동향을 파악해달라. 좋다. 기업 측에는 이미 제가 피해자분들 만나고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문회사 측에서도 피해자분들 만나고 있는 걸 알지만 아무튼 자문을 해달라. 알았다. 그런데 너네는 어떻게 일하니 여쭤보니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매일 회의를 한다. 매일 옥시 같은 경우에 영국 본사 국내 회사 최고 경영자들 제품 담당 이사 윤리 담당 이사 등등 위기관리 담당 이사 등등 다 참여하고 대형 노폼 양쪽 영국과 한국의 대형 노폼 변호사들 위기관리 자문회사들이 총동원해서 매일 전략회의를 한다. 그런데 그 당시 언론에는 굉장히 가습기 살균제가 많은 활동들이 되고 많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제로는 소수의 단체와 소수의 피해자들이 모여서 정말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라는 정도의 논의의 수준이었던 거거든요. 그 상황이 너무나 슬펐어요. 그 힘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너무나 슬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슬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참사의 극복 참사의 대응 자체가 이런 힘의 불균형은 너무나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했을 때 이 힘의 불균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참사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대응에 기본적인 어떤 중요한 지점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텔라 데이조 같은 경우에도 그러게요. 제가 어떻게 관여를 하게 되는지 사실은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청와대 민원 1호로 지칭이 됐었고 아마 변협 생명안전 특위에서 좀 도와드릴 게 없는지 접근을 하다가 한 달 정도 같이 역시 또 거의 생활하다시피 좀 붙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안타까웠던 것은 여기도 역시 가족분들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활동을 하다가 특히 다른 활동을 하다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참사와 관련된 활동을 하다가는 마치 기독교에서 방언하듯이 제가 전혀 계획이 없었던 말이 그냥 막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스텔라데이조 때도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정부 관계자분들을 계속 만나세요. 만나시는데 갈등 관계가 있으니 가족분들끼리 상의하고 만나시는 게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 계시다가 정부 관계자를 만나서 각자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데 다 각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러면 정부 관계자는 되게 흡족해 하죠. 뭔가 다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같이 서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의견을 모아서 전달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뭔가 SNS 방을 하나 만들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게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어떻게 그 방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잔머리만 느는데요. 그러면 가족들 방을 만들지 마시고요. 변호사 방을 만들어서 가족들이 들어와 주세요. 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변호사 방을 만들어서 가족분들이 들어오게 하는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또 이견이 생깁니다. 가족 대표 한 분만 들어올지 아니면 가족들은 다 들어올 수 있는 걸로 할지 에 대해서 또 이견이 생기면서 이제 변호사는 그만 필요 없을 것 같다고 괜히 우리 화해시키려고 쓸데없는 노력하지 말고 가보라는 말씀을 듣고 갑자기 제가 책상을 치면서 불떡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드린 게 여러분들 물론 이견이 있으실 수 있고 서로 불편하실 수 있고 싸우실 수 있는데 그 싸움을 한 달 후에 멱살 잡고 피 터지게 싸워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는 SM 방을 반드시 만들어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책상을 꽝 칩니다. 전혀 제가 계획했던 말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방이 만들어지긴 했어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무튼 스텔라 데이지오도 한 달 정도 같이 지내게 되는데요. 마침 이 사진이 외교부 앞에서 외교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면서 얼떨결에 농성에 들어간 역시 아무런 준비 없이 마치 세월호 가족분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때 KBS 무슨 사건이 있었을 때 청와대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듯이 이분들도 아무런 계획 없이 외교부 장관 만나러 갔다가 안 만나줘서 농성에 들어갔는데 이날 밤에 저녁에 세월호 가족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응원을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한 분이 황 변호사는 어느 순간 사라지니까 조심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뭔가 정부의 어떤 계속적인 조치들이 있었어요. 계속적인 조치들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정부가 스스로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없었다. 계속 가족분들이 뭔가 요구하고 싸우고 국회 쫓아다니고 국회의원들 붙잡고 뭐 아무튼 이야기하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얻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게 가장 또 슬픈 대목이었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 뭔가 정부가 바뀌었는데 전혀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리고 가장 또 슬펐던 것 중에 하나는 심해 수색장비를 투여하기로 하고 가족분 한 분이 그 배에 승선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외교부가 각서를 요구합니다. 승선해가지고 기물을 파손하지 않을 것 그리고 뭔가 정보를 외부에 흘리지 않을 것 분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 등등의 조건을 달아서 서명하라고 각서를 가져왔어요. 이건 무슨 사상전향서 같은 느낌 준법서약서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었고 그것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아무튼 확인서 비슷하게 문항 하나만을 남기고 서명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올 수 있을까 사실은 피해가족이 승선하게 된 것도 결국 피해가족분들이 싸워서 얻어낸 그런 어떤 일이었는데 외교부는 어쨌거나 뭔가 피해자들을 계속 갈등 유발자 분란의 대상 으로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전혀 바뀌지 않은 모습이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또 참사와 재난을 얘기하는 분들이 거의 또 얘기 안 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외국에서 한국 기업이나 한국 정부와 관련된 참사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해외 한국 기업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라오스에서 대미 붕괴가 됩니다. 최소한 70여 명이 사망을 했고요. 이 칼럼은 그 전에 쓰여진 건데 그 이후에 2019년에 라오스 정부가 사실 라오스 정부는 땜으로 먹고 사는 정부입니다. 아시아의 밧데리라고 라오스를 지칭하는데요. 땜으로 수력발전해서 그 전기를 주변 국가에 팔아가지고 사실 그 나라 경제를 유지하는 나라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라오스 정부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보는 눈이 많으니까 라오스 정부에서 공식 진상조사를 했고요. 진상조사의 결과도 인재였습니다. 결국 관여했던 SK건설이나 이런 데가 사실은 부실 시공을 해서 사망을 했다라는 것인데 한국 같았으면 당장 난리가 났겠죠. SK건설 시호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은 형사처벌 받고 난리가 났을 텐데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중간중간에 한국 정부가 라오스 정부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그쪽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아무튼 이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 형사처벌 꿈도 꾸지 말고 우리가 그래도 기여한 게 있으니까 아무튼 기여한 거나 잘 받아 먹어라 라는 취지의 어떤 의사표시를 합니다. 70명이 죽었지만 한국 밖에서 죽은 사람들은 생명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관인 것은 그런 겁니다. 라오스 정부가 인재다. SK건설이 분명히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바로 그날 SK건설에서 무슨 소리냐 다 거짓말이다. 엉터리 조사다. 우리가 제대로 조사하겠다. 라는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SK건설은 그 댐을 라오스 정부로부터 다시 맡아가지고 완공을 하게 됩니다. 과연 사건 발생지가 외국이라고 피해자가 외국인이라고 이 생명은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어도 되는 생명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는 사실 참 뭔가 비극적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신기하기도 한 거는요. 제가 재난 참사일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변호사들이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오히려 공익적 일을 하는 분들은 왜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하는 일은 딱히 법과 관련된 일이라기보다는 몸으로 때우는 일 아까도 주로 몸으로 때우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딱히 법률가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갑자기 재난이 인권 영역에서 주류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모 대학에서 처음으로 인권 최고의 가정을 개설하는데 재난과 인권 이 주제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오려고 제가 그동안 재난으로 단련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재난과 관련된 일을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는 일 관련 인권 단체들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계속적인 감시하는 일 그리고 학술적으로 연구자들과 함께 화두를 던지는 연구자들을 계속 끌어들이는 일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일본 변호사들이랑 일본과 한국 꼭 일본뿐하여 다른 나라 상황을 계속 공유하면서 서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그때그때 공유한 일을 하고 있고요. 사진에는 없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사 중에 하나는 한국은 딱히 어떻게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공평한 백신 접근권 여전히 수많은 나라들이 아직까지도 백신의 접근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전세계 단체들이나 변호사들이 합심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격리 관련해서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결국은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금의 어떤 경험을 가졌다는 거고요. 그런데 여전히 그 격리의 요건 자체가 불분명합니다. 격리의 대상도 불분명합니다. 접촉에서 전파할 가능성 뭔가 감염의 우려가 있다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법률에도 나와요. 사실은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감염병 예방법을 한번 보시면 감염병 예방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일목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에 제가 5백 원을 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때그때 개정이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추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비슷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표현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그 어디에서도 논의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도 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돼야 할 이런 영역인데 그 요건 자체가 불분명합니다. 절차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상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격리자에게도 존재하는데 이런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격리자가 아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절차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래서 여전히 대한민국은 수많은 사람들을 요건과 절차를 불분명하게 한 채로 혹은 규정을 위반해서 구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좀 심각하게 계속 고민돼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워낙 모든 삶의 어떤 측면을 다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긴 한데요. 결국 피해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뭔가 혹은 어떤 사회적 소수자 약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코로나라는 위기에서는 더 심각하게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외국인 노동자 어떤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몇 명이 확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 그 도에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어길 경우에는 행정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끼리만 일하지는 않거든요. 한국 사람도 같이 일하는데 같이 일하는 한국 사람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용자인 한국 사람도 대상은 아닙니다. 제일 황당했던 경우가 대학교 같은 경우인데요. 외국인 유학생들은 노동자가 아니니까 대상이 아니에요. 한국인 교수들 한국인 학생들도 대상이 아니고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한국인이니까 대상이 아닌데 외국인 교수는 그 학교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이 때문에 한 대학에서는 외국인 교수들만 강제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인권적으로도 도저히 말이 안 되고 방역의 관점에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은 공포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 올해 2월에 충격적인 사실 어떤 상황을 접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아이들이 있는데 생활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1년 넘게 갇혀 있었더라고요.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원칙적으로 외출금지 외박금지 면회금지 단 학교 갈 때 혹은 급하게 병원 갈 때 외에는 외출을 그만다. 대부분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했으니까 거의 1년 동안 그냥 그 시설 안에서 앞에 시설 밖에 놀이터도 못 가고 갇혀 있었던 아이들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시설은 가족과 친가족과 지낼 수 없는 친부모와 지낼 수 없는 아이들이 머무는 시설이거든요. 단지 그 차이뿐입니다. 그런데 이걸 구금시설으로 할 수 있었던 발상은 어디서 가능했겠는가 라고 했을 때 결국 아동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설을 그야말로 그냥 구금해도 되는 시설 정도로 평소에도 생각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참 코로나 상황은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정권이 그런 것을 위기로 느끼고 위협으로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를 공격하는 이런 양상으로 드러났다면 코로나19 상황은 기존에 충분히 취약했던 집단들이 정말 철저하게 배제되고 더 어떻게 보면 가해자로 몰리는 이런 상황들로 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참사에 적용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결국 취약한 집단을 어떻게 보호할 건가 그리고 피해자들이 특히 어떻게 정보에 접근할 건가 그리고 어떻게 의사의 결정에 주체로 설 건가 어떻게 대표될 의 문제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어떤 참사보다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굳어진다면 이후에 어떤 다른 참사 다른 재난에서는 더 심한 형태로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위드코리아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어떤 방역조치의 완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어떤 다양한 조치를 통해서 드러났던 차별 혐오 공포 분노 불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는 모든 인권의 문제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참사 상황에서는 도대체 권리자가 누구고 그 권리가 무엇인지 의무자가 무엇이고 그 의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정부는 기업은 가해자는 한 번도 이것을 제대로 명확하게 제시해 준 적이 없다.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였죠. 저도 초기에 결합을 해서 안산에 있는 스테디움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몰려와서 책자를 나눠주면서 이러이러한 지원을 해드립니다. 안내를 하는 자리에 두 번인가 그 자리에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정말 가관이었던 것은 그 중에 한 80% 이상은 법률에 그냥 규정이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당연히 피해자들이 그것을 가져야 할 권리가 있는 내용들이었는데 사실 그때 어떤 설명 자체는 마치 새로운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이냐 시혜적인 조치를 주는 것이냐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텔라 데이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재난이냐 라고 했을 때 재난일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는데도 재난인지 아닌지 외교부나 해수부나 관계자가 전혀 끝까지 답을 못하는 그런데 재난이냐 아니냐 에 따라서는 정부 조직 체계상으로나 대응 면에서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심지어는 주무부처가 해수부인지 외교부인지를 놓고도 끝까지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만 어떤 상처를 계속 입는 그리고 결국에는 외교부가 주무부처인 것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는 것이 확인된 이후에도 외교부 국장이 피해자분들한테 해수부가 외교부가 주무부처라고 감히 얘기 하던디까 뭐 이런 식의 어떤 발언을 한다든지 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결국 대표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그동안의 그냥 상식 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뭔가 중립적이어야 한다 공정해야 한다 라는 것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저희는 이해되었던 것 같은데요. 또 규정을 찾아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어떤 유엔의 어떤 원칙들도 찾아보면 중립성을 얘기하는데 이 어떤 상황에서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1차적인 관심을 두는 것이 중립성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공정성을 얘기하는데 가장 피해본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그 사람들의 권리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공정성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았던 형식적인 중립성 공정성은 매우 잘못됐다. 피해자가 대표되어야 하고 피해자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의사를 제대로 표출할 수 있게끔 모일 수 있어야 하고 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히 그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자리와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재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는가 사실은 이 평가는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계속 내리고 있는 평가인데 아직 제도적으로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14년 5월 16일 대통령 면담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날 피해 가족분들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나중에 시간 내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성명에 담겼던 내용이 저는 지금까지 그대로 유효한 것 같고요. 그때 모든 것들을 가족분들은 얘기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성명서가 사실은 저희가 저와 다른 변호사들이나 과정단체분들이 결합을 해서 처음 가장 먼저 하고자 했던 것들은 가족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그것을 하나의 문서로 만드는 작업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최대한 가족분들의 의견을 다 듣고 그것을 하나의 문서로 작업을 하는 와중에 갑자기 청와대 만남이 잡히면서 밤새 몇몇 변호사들과 대표분들이 같이 작업을 해서 성명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사실은 눈에 띄는 것이 결국 사람이 죽어간다는 거거든요. 지금 2천 명이 넘게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숫자로만 존재하는 게 아닌가. 그래도 그나마 대통령이 애도의 뜻을 한번 표하고 나서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이 맞다라면 처음에 질병관리청 질병관리본부에서 혹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할 때는 사망자에 대해서 숫자만을 그냥 얘기하고 넘어갔다라면 어느 순간부터는 상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삐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애도의 뜻을 표할 때 책장을 넘기시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결국 전혀 애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그냥 원고를 읽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2천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을 했고 또 미국이나 이런 데는 관련된 단체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사망한 분들의 자녀만 10만 명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각각의 사망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또 최소한 어떤 공식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애도하는 날 이런 것들은 지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과 더불어서 결국은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지만 참사의 끝 혹은 참사를 받아들이는 길은 결국은 뭔가 이렇게 잊혀지진 않겠죠. 당연히 또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같고요. 결국은 뭔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을 포함해서 피해자들이 어떻게 본인 대표될 수 있는가 본인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등등을 포함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혹은 시스템적으로 확보될 건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진정한 애도에 기리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강의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